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 아카데미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도시와 유령이라는 현대소설이에요. 이 작품 선생님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대략적인 줄거리를 보고 교재에 수록된 부분을 본 다음 핵심 포인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이 작품의 서술자 나 또한 뜨내기 도시 근로자예요. 나는 나보다 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거지 모자를 발견하게 나는 거지 모자가 도끼비인 줄 알고 착각을 하지만 그 거지 모자의 슬픈 사연들을 알고 나는 그들을 도와주기로 해요. 그 과정 속에서 도시 빈민 노동자의 소외된 삶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. 이 글은 단편소설이자 내가 거지 모자를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. 하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부분적으로 혼용되었어요. 1940년대 일제강점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, 그들의 비참한 삶을 다루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. 화려한 도시와 어두운 유령 공간을 대조함으로써 이를 통한 주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. 또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쓰였기 때문에 관찰된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현실 비판적인 면모를 띄고 있고요. 또 당대 어두운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입니다. 표현상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이야기 속 인물의 1인칭 시점에서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고 또 이런 조선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거지 모자를 설정함으로써 이 거지 모자의 생활로 하여금 빈곤하고 힘든 문제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. 거지 모자 중 이 거지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통해서 이 피해자들의 삶을 통해서 당대 약자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유도하고요. 또 이들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자들을 불량배다, 기생들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. 더 자세한 자료를 감상하고 싶다면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더 자세한 자료를 감상하고 싶다면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